할렐루야 특별한 밤, 특별한 초대 열린 세신자 예배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리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밤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마여 추 없어서 오늘 첫 곡은 아 맞다 라는 곡입니다 참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아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런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한번 이 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 갇혀 잊고 살다 갇고 그냥 살다 갇고 그냥 살다 갇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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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연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연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귀한 자리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